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사진빨 안 받는 얼굴을 잘 받는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굴 외곽선에서 눈 코 입 크기 즉 호빵 중에서 안꼬의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연예인의 눈 코 입 비율로 만들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화면발을 잘 받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눈이 크면 눈가 여백이 줄어들고 콧볼이 크면 코 옆 여백이 감소하고 입이 크게 되면 하관 여백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눈이나 코가 2배로 큰 사람 즉 본인의 눈보다 3배가 큰 사람이면 예쁘겠습니까 본인의 코보다 2배 3배 더 큰 코라면 예쁘겠습니까 물론 눈코가 커져야 얼굴 여백이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인중 길이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2로서 좋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왼쪽 여성의 경우 하관이 두드러지게 보여서 주걱턱처럼 더 커 보입니다 빨간 점선이 하암면부인데 콧구멍에서 턱 끝까지의 하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안고인 노란 점선의 입이 들어가 있는데 웃을 때 썩소가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크게 웃지를 못하고 입을 자꾸 오므리게 되므로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하관 여백을 채울 입술의 크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왼쪽의 입술이 얇고 작은 사람과 입술이 두껍고 입이 큰 오른쪽 사람의 크기 차이는 심하면 5배 10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즉 눈은 3배 이상 커지면 괴물 같겠습니다만 입술은 5배 10배 정도의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비율을 들면 우리가 뭐 국어 점수라든가 영어 점수 국사 점수 이렇게 좀 외우는 과목들의 경우는 80점에서 100점 사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좀 그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좀 잘해서 수학에서 그 석차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듯이 얼굴에서도 눈의 크기 코의 크기 눈은 뭐 서로 이렇게 똔또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눈을 크게 하는 성형수술이 많기 때문에 뭐 눈은 뭐 연예인보다 더 큰 일반인들이 눈 큰 일반인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눈은 아주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그 인류 연예인은 하관이 예쁘다 라는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 큰 여자들은 많은 반면에 이 하관이 커서 예쁜 여자들은 인류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의 기준에서 좀 차이가 이 하관과 입술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런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얼굴의 경우 코 엿거짐도 없고 턱 끝 얼굴 깊이도 이렇게 깊은 그 연예인형 얼굴형 입니다만 하관 외곽선에 비해서 이 안꼬라고 하는 입에 비중이 아주 작아서 턱이 좀 나와 보이는 얼굴 물론 주걱턱이나 뭐 이런 큰 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즉 입술 즉 수성의 기운을 보완을 하게 되면 이 하관 여백이 확 줄어들게 돼서 아주 예쁜 얼굴이 될 타입입니다 이러한 얼굴은 어린애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남성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콧볼을 이렇게 벌룸벌룸하게 힘을 주는 듯하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하관 여백을 입술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콧볼이 훨씬 줄어들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얼굴에서 콧볼이 이렇게 벌룸벌룸 하다 그래 갖고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입가 여백도 굉장히 큰데 코 옆 여백도 얼굴이 커서 작은 얼굴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얼굴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큰 얼굴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 점선 즉 콧볼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만 그 하늘색 점선이 콧볼보다 더 퍼져 있어서 콧볼이 얼굴 여백을 잡아먹고 또 입술과 입꼬리가 이렇게 쫙 옆으로 가면서 하관 여백을 잡아먹어서 뭐 이런 얼굴을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 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여백이 별로 없이 아주 예쁜 얼굴로 나오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입을 가리고 콧볼만 보게 된다면 다들 뭐 이렇게 콧볼이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콧볼의 폭과 입술의 폭의 이 비율이 콧볼이 커 보이지 않게 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콧볼만 보면 퍼져 보이지만 입의 비율을 조절해서 콧볼 폭과 입술 폭을 조절해서 장점만 서로 취하는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형수술 방법이 화면발 사진발이 잘 나오게 하는 황금비율 관상성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관상성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이 크되 돌출눈처럼 보여가지고 막 너무 사납게 보이지 않아야 하고 코의 비중이 상당하되 코주부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며 이 하관을 아우르는 이 입술의 기운이 빵빵하니 아주 좋되 흑인 입술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 깊이 성형에 대해서는 자주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